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아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해외의 성도들 같이 서로다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인사가 좀 길지만은 기억을 잘하면서 평생 오늘 막 끝내지 말고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장로, 전국 장로회 때 특강하면서 서론을 한 말인데 잘 들으세요. 재미있게, 신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재미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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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신나게, 또 행복하게, 그게 성경적, 오늘 찬양처럼 그렇게 신나고 즐겁고 그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혼자 심각해가지고 혼자 세상 짐 다진 것처럼 영증문제입니다. 누가 봐더라도 참 장로님, 근사님, 아들이십사님, 성도님 참 행복해 보입니다. 아멘! 참 뭐가 그리 신납니까? 뭐가 그리 재미가 좋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해요. 자꾸 여러가지 공격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잡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행복하게, 신나게,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백부장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유대라피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613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함축성 있게 줄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개의 명으로 주셨다. 10개의 명.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6개의 교훈으로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이걸 다시 3개의 교훈으로 함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라.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표현했는데 하나님 자녀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모든 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하고 끝나.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갈 때는 목사로 들어가. 목사 같은 심장까지 들어가. 졸업할 때는 평신도로 나와. 완전히 신학교 3년 다니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나올 때는 완전히 평신도로 원래 뜨거운 가슴 다 식어버리고 그렇게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선지자 에레미야와 동시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에서 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을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의 간절한 호수에 답을 주셨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답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하박국 2장 사절이에요. 어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냐마 살리라.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을 어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구원 못 받습니다. 죄인은 천고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은 어인 되었습니다. 어인은 이제는 믿음으로 말냐마 살리라. 히브리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도 있고 안 기뻐시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복음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때로는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어요. 너는 왜 그래 믿음이 없냐. 되돌아보고 막 책망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너 참 믿음이 좋다 칭찬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크게 감동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크게 감동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바르진 세이관들부터 시작했어요. 라삐들부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전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를 말해요. 전 인류에 이런 믿음 본 적 없다.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 바르샤 세이관들은 구원에 제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그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특별히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을 통해서 중풍에 걸렸던 하인의 고침을 받고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문제인데 이걸 가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져 버렸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이스라엘 제자로 멋지게 서시기를 제문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 살리는 믿음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부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에 나와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정평경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부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의 질병을 그렇게 고쳐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백부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군인이요 군인. 군인 100명 로마 군대 하면 대단합니다. 로마 군인 한 사람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군인 그것도 지금 해외로 파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령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가부나움 전체를 통치하는 이 군인 100명의 중대장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면 여기 지금 중대장급이지요. 그런데 엘리터지요. 최고 엘리터. 로마 장교다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최고 엘리터가 장교가 되는데 그 장교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떤 사람이죠. 불일한 하인들은 더 많겠죠. 100명은 군인들이고 그 밑에 하인들은 뭐 엄청 그 수가 더 많을 것일 거 같은데 이런 그가 지금 자신의 하인을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하인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 하인이란 말은 고상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노예에요 노예. 노예. 당시 노예는 사람치고 못 받았어요. 노예는 물건과 짐승과 다를 바 없었어요. 짐승과 노예의 유일한 차이가 뭐냐. 노예는 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대표적인 농사기구가 세 가지 있었어요. 농사기구 세 가지가 뭐냐. 언어를 가진 노예. 언어가 없는 가축. 또 언어도 소리도 도구도 없는 도구. 수레나 기구.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평범으로 인해서 몹시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찾아와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셨어요. 하나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병변자를 치유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메시지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백부장에게 평소 때 수시로 나살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사람은 사람인데 하는 사역을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병을 고치고 말씀도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 평소 때 늘 누가 옆에서 말을 해줬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사역을 따라다니더도 없고 병고치는 본 적도 없으면서 말씀만 듣고 이 사람이 그 정도 예수 같으면 내 하인이 이렇게 고통당한데 고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믿음이에요. 듣기만 하고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자기 하인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 라이프. 믿음은 심플해요. 휘부리 11장 믿음의 챔피언들이 쫙 나오죠. 믿음의 인물들을 쫙 나오는데 한결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복잡하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질문도 없어요. 아멘. 끝이에요. 그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믿으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거기 토를 달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럼 끝이에요. 의심이가 끝이라고요. 그냥 믿으면 뭘 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기적을 보게 돼요. 믿으면. 장성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보다 해서 게시록까지 안 믿으면 다 쓸때문 다 찢어버리고 없어야 될 종이에요.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성 전부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천지를 다 만들었다. 지금 우주 공간이 10억 년을 비행기를 타도 못 갈 그 우주를 과학자들이 보고 이미 쫙쩍 버리는 그 우주를 말씀으로 싹다. 그냥. 말씀으로 짐승. 말씀으로 고기. 말씀으로 세. 그런데 사람만 손으로 짓죠. 믿어지냐고요. 장성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안 믿으면 하나는 믿을 게 없어요. 성경을 걸었다 치고 삶 속에서 이걸 삶 속에 적용 안 하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 백부장처럼 적용하면 내 하인이 아프니까 저 신적 권위 있는 예수께 이야기하면 나갈 것이다. 믿음을 생활에 적용하니까 하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영광이 나타났어요. 아니 그 당시에 로마 장교 엘리트에 얼마나 의학적인 약도 많겠어요. 뭐 존심 상하게 이상한 청년 뱅굽도 없는 청년 뱅돔 청년 그 왜 앞에 따라갑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이 복잡해질수록 역사는 없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복잡해질수록 복잡하게 신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인문주의가 나와요. 자기 것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백부장처럼 아주 심플하게 믿으시 바랍니다. 저하고 뺄 것도 없어요. 1.2대기라 그랬어요. 1점도 빼지마. 점이란 말은요. 히브리인 말은 옛날에는 지금은 약자가 많이 나오지만 구약을 내고 신학에 와서 점을 이렇게 히브리오를 배웠는데 히브리오가 얼마나 어려우냐 점이 5개냐 6개냐 3개냐 2개냐 1개냐 점이요. 1.1점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다 하나 이거 하나 빠지면 발음이 달라져버려요. 1점 1점 파리가 똥을 샀다 발음이 달라져버려요. 1점 1에 히브리 말 그래 한자도 빼지마라 그대로 믿어라 우리가 또 한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받을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뭐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믿음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감동심인 겁니다. 예수님께 사역을 예수님께 사역하시면서 늘 보여줬던 것이 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지금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치유를 받은 그 환자가 그 환자가 안 믿었겠어요? 예수를 지금 백부장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달라는 데 신적 교훈을 인정 안 하고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고 찾아왔겠냐고요. 이 모든 것이 영혼의 관심에 대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목잡는 양같이 고생함이 기지나요. 그야말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지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리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목자의 심정 그 예수님의 심정이거든 이걸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 본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가장 극대화된 현장이 뭐예요? 십자가 현장이에요. 십자가 현장. 아무런 저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장식이 3장의 모든 문제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셔야 구원하니까 인류가 구원받으니까 그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늘앞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한 용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가슴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한 용은 한 용을 가슴에 품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독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 봉 7장의 내용을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치유 받기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먼저 예수님께 보내서 자신의 종을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부탁을 받은 유대의 장로들은 그냥 두말할 필요 없어서 즉시를 예수님께 타다가 그 사실을 그렇게 말하면서 백부장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 것을 강구한 적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행동을 보면요. 이 성경을 전체 흐르며 보면 강압적으로 그렇게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왜냐.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좀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소 때 백부장의 삶이에요. 평소 때 백부장의 삶을 성경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냥 공동체 유대의 공동체를 인정해주고 유대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다는 것. 회당을 다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들의 종교생활 하는 것 유대인들의 이거 다 인정을 해줬어요. 특별히 백부장은 당시에 물건 취급 받고 있는 이 종을 소중한 한 인격체로 봤다는 겁니다. 소중한 한 인격체. 식민지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이 인격체. 식민지 자기가 대빵인데 가분하면서 네가 대통령이잖아요. 제가 다 동지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식민지는 일본 놈도 우리나라에 대한 짓을 보세요. 그냥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전반대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백부장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은 물건에 불게 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관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물건척이에요. 물건척. 불여 먹다가 종이란 것은 설마 없으면 폐기체군 하듯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묻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 가족처럼 자기 가족처럼 이 종을 사랑으로 되었습니다. 가족처럼 병들은 지금 죽을 정도가 되었는데 죽을 병들은 죽을 정도가 되는데 희망을 끊지 않고 끝까지 이 종을 해보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특별히 사역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백부장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의 자세 한 영혼에 불쌍한 영혼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믿음 생명을 살리다. 저거 무속팀이 보낸 사진과 영상을 봤어요. 너무너무 감동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인데 이 집안이 무속 집안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그냥 하도 시달리니까 이 청년이 신을 받아보는 거예요. 집안이 다 무속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집을 체뢰가 점쟁이 집을 완전히 무속인 집을 다 갖추어 논 상태에서 우리 청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무속팀들이 무속팀들이 가서 보험을 준 거 우리 전사님 대단해요.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걸 다 다 꾸민하는데 그걸 다 철수식인 장면을 다 찍어 보냈더라고요. 우리 최고 참 장로 김정수 장로님도 그 참 수게 했대요. 우리 김정수 장로님은 제주도에서 일어나는데 매주 올라와서 무속사지하고 예배드리고 또 데려가고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김선수 장로님은 몇 분들 있어요. 그냥 무속 무속 전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처절한 영적사 최전방이에요. 이런 무속 전도 팀들이 있어서 프린카드 붙여놨어요. 영적 문제 있으면 연락하라고. 시달리는 종류별로 쫓겨 병원처럼 그래서 전도사 이러면 무슨 효과 있대요. 연락 많이 오는데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팀들이 가서 그 한 영혼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이 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많지만 무속인들 찾아가 전도해서 그 모든 것 다 철수시키면서 죽게 인도한 그런 교회 어디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단체는 없습니다. 우리 단체 안에도 우리에게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하는 팀들이 지금 시대를 삼무시대를 합니다. 삼무시대 세 가지가 없는 시대다. 첫째 무관심의 시대 옆에 사람 죽든지 말든지 구원 받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무관심의 시대 둘째 무책임의 시대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요. 셋째 무감동의 시대 극단적 이기주의가 평폐해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지가족밖에 몰라 이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우리는 지금 시대상처럼 무관심 무책임 이 무감동 여기서 이 상황을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문동병자들 찬송을 불러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무슨 설교를 들어도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해도 감동도 없고 무감동 영적문동병자 생명살리는 믿음 믿음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 은 돈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 아니 생명살리는 관심 여러분의 관심 코로나19에 안걸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생명살리는 관심 관심이 틀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복음에 대한 불을 깊이 내릴수록 뭐가 되느냐 영혼 관심이 커져야 돼요. 영혼구원의 관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구원에 관심을 가지면요 삶 전체 스케줄이 싹 어디 가느냐 영혼구원에 포커스 맞추게 되어있어요. 우리 찬송 물으잖아요. 주여 나의 후손이 성교 속에 있게 하소서 후손들까지 후손들까지 전도 성교 현장 있게 하야죠. 그게 정상적 하나님 앞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에 달려 하나님 그 믿음 보셔 그대로 인도해 주신다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앞에서 구글하던 안전병이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안전병이를 지나쳐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전병이를 보고 필요한 것이 돈이 몇 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소다.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사단과 저주 운명에 묶인 영혼 이것을 빼내려고 그러면 다른 돈 몇 푼 가지고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단이 난 거예요. 정확한 답을 주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 했네 맞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그냥 성전 안으로 걷고 뛰고 절구 하고 갔어요. 걷고 뛰고 절구 너무 너무 기뻤어요. 이게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예가 불러서 배도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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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또 정치 교회 정치가 또 잡아가지고 조집니다. 그냥 왜 예수를 말해 예수 일어났는데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므로 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걸시도를 믿게 된 거예요. 삼천명이 돌아오세요. 삼천명이 이야 정말 예수가 걸시도구나 삼천명이 그냥 마가다르빵 교회로 몰려옵니다. 이렇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커질수록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교육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혼계 모든 성경들 시간이 흐름을 오를수록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감동시키는 현장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7절 봅니다.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영혼을 향한 관심을 보시고 즉시로 가서 내가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또 한 번 놀라게 만듭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라 나도 남의 수와에 있는 사람이오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바쁘신데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신이 신을 믿는 믿음 아니고 이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분은 신이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위치 수준에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만 해도 그 당시 문화로서 엄청 파격적인 거예요 무명히 예수를 찾아왔다 엄청난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냥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하인 이 시공을 초월한 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공을 초월한 이 치유를 믿었던 겁니다 온난이 예배된 성도 여러분 시공을 초월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저 미국에 있는 저 군에 있는 아들 저 유역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2, 3, 7 나라를 위해서 2만 사툰 종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뭐요 큰 감동받은 거예요 이야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 그러시는데 가라 너 믿은 대로 될 짓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아니라 우리 지금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기도자 기도자 하는데 여러분 고민이 뭐예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안 믿으니까 걱정 염려 고민 말은 좋지 기도 제목 먼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너무 오래 붙들게 된다 그건 염려 걱정 덩어리예요 그게 뭐가 걱정 뭐가 뭐가 욕심이 많아서 밤새 잠도 못 자고 밤을 세웁니까 안 막혀서 그래요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람 속을 깨뜨리고 계시는 예수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의 속을 다 보고 있어요 백부장이 어떤 인격이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믿음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인데 전능자인데 깨뜨리고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칭찬할 정도를 보면 이 백부장은 말씀을 분명히 믿고 행동한 겁니다 믿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믿음이 이긴다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땠습니까 11절 12절에 보면요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종교로 태어나서 종교로 살고 있지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본자식은 쫓겨나가서 이를 갈려야 될 것이다 쫓겨나가서 이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를 지옥에서 이를 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영혼을 좌우합니다 아멘 영혼을 좌우한다고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영혼을 좌우해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시대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 다 이게 중요해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지금 믿고 믿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믿은 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든지 안 믿는 건지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적시로 하인이 나왔다 말씀이 믿음과 접목되면 놀라운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과 접목되면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신앙적으로는요 내 가치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다 망합니다 내 가치관 내 기준 내 지혜 내 상식 내 내 내 내 거기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말씀 기준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말씀이 기준되기 바랍니다 말씀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말씀이 주는 능력 이걸 이 영향이 크다 말씀의 능력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사랑받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응답받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형통하고 아멘 말씀 따라가면 그냥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영향이까지 입혀요 확실히 말씀만 따라가면 저래야 되구나 특별히 전도현장에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꼰더전서 2장 사실로 오전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났음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여노라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는 만큼 뭐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능력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 믿는 만큼 유명한 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자주 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뚝뚝 떨어지는 줄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믿음은 오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제를 읽고 있었다 믿음은 더름에 쓰나며 더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냐맞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있었던 나의 어리성을 깨달았다 그 후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숨겨지면서 믿음이 부쩍부쩍 자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말씀이에요 말씀 이렇게 참된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 말 속에 들어가서 말씀에 포름이 되고 말씀이 달고 말씀이 계속 나를 장악하고 말씀에 잡혀서 그래서 말씀에 이 씨앗이 내 속에서 계속 부러지는 것을 보고 느끼면 그게 오늘날에 이 크리스찬이 성도들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오늘날 크리스찬이 세상에 나가는 무기력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교회 다닙니다 무기력 자체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사실 아무 힘이 없어요 무기력 대명사 왜 그래 되었냐 사단이 믿는 사람을 공격하니까 다 뺏을 거다 다 뺏을 거다 조롱아 조롱을 해 예수 믿는다니 아이고 니가 뭘 믿어 등신아 하나 다 믿으면서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니까 불신자를 공격합니까 사단이 계속 잘 뜨도록 신자만 죽여 왜 찢지자식아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교회 나가니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 헝검하니까 이것 조절이 그러니까 무기력 완전히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도 연약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당하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스케일이 넘어져 쫌생이야 쫌생이 생각과 말하는 것이 우물한 깨구리 저 불신자들이 지금 세계를 품고 난리를 지리는데 요한혈소장은 사재로 보면 물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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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참된 믿음으로만 승리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손가락 하나 안 댔는데 여리고가 다 안으로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다치니까 안으로 싹 그리고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해가 멈췄다 달이 멈췄다 이해가 됩니까 과학자는 다 알고 있어요 인류과학자는 10만 년 전부터 조사를 쫙 해보니까 딱 하루 24시간 비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바로 그때 바로 그거예요 이걸 다 조사한 겁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자들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더 정확하게 증거가 나타나요 영계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길 바랍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리의 증거들 성경에 쫙 나와있으니까 성경에 나와있는데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게 무슨 성경이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을 영호도로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영계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성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야구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이렇게 보면 성구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구안이 무슨 말이냐 투수가 던지는 공을 다 던질 때 이 공이 어떤 공인지 구별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좋은 공이 내가 치기 좋은 공인지 내가 치기 나쁜 공인지 그거를 딱 그 순간에 구별해내는 것을 성구안이라 그래서 성구안이 좋은 타사는 타율이 높아요 우리 교회 랩런트 우리 하승이가 우리 김승훈 장롬 아들 하승이가 지금 키움에 있는데 제가 키움에 이 편이 완전히 편이 오직 하승이만을 위해서 키움이 편이 되거든요 전에 내가 롯데 편이었어요 롯데회는 보지도 않았어요 하승이가 나타난 순간부터 롯데회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키움 제일 연약한 구단이요 맨날 이름 바꿔가면서 그리고 하승이가 있었어요 요즘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격수입니다 요즘 타율 잘하고 있어요 어제 또 이겼어요 LG인데 이겼다고 그런데 이 성구안이 좋은 타자들은요 공유에 오는 동있고 짧은 시간에 딱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자주 성기 좋거든요 영적이 살면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구안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성구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구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구안을 높일 수 있습니까 영적 성구안을 그것이 바로 강단 매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유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강단 말씀을 딱 초점에 맞추면요 강단 통해서 하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영적 해석이 쫙 주어지면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다른 메시지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정말 영적 성구안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성구안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를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삶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영적 모든 성구들 오늘 보여준 백부장의 큰 믿음 이야 영원교에 이런 믿음 좋은 장로가 있었구나 이런 권사가 있구나 이야 믿음 좋다 이런 믿음 좋은 랩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오늘부터 큰 믿음으로 칭찬받은 백부장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되어있지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설교 전에 하나님 우리 영원교의 성교들 정말로 이 환경 초월에서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오늘부터 백부장의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 살리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주의종을 감동시키는 많은 동력자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영적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큰 믿음을 예수님이 극찬하신 것처럼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신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말씀은 많이 듣는데 하나도 믿지 않은 지식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한 번 들었는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한 것처럼 생명 살리는 믿음을 해보시기요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해서도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억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의지에서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야 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